경제 쉽게 알려주는 할아버지 웰스 빌더입니다. 인적 분할, 물적 분할이란 말처럼 회사를 왜 분할할까요? 첫 번째, 경영 효율화입니다. 회사가 너무 거대해지다 보면 의사결정 과정도 느려질 것입니다. 이럴 때 회사의 일부 사업 부문을 떼어내거나 A라는 B로 나눠서 경영 효율화를 합니다. 두 번째, 평가에서 유리해지기 위해서입니다. A라는 회사가 5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 1번 아이템이 전망, 이익 모두 좋다면 이 아이템만 독립시켜서 상장을 시키는 것입니다. 이러면 1번으로 상장한 회사의 주가는 오르고 시장성이 좋다 보니까 금융 조달에도 유리합니다. 하지만 저객 이후 상장을 진행하면 기존 A기업 투자자들은 주가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. 지배구조 개선 목적입니다. 우리나라는 재벌 그룹들이 많은데 기업 소유 지배만 하는 지주회사를 따로 쪽에 놓으면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습니다. 향후 상속 과정도 더 쉽고 주식처분 전까지는 법인세, 양도소득세도 부과하지 않고 이현시킬 수 있습니다.